안녕하세요. 양편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아드리는 전원 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주택은 옥천면 신봉리에 있는 2차선 도류에 인접해 있으며 퀄리티가 높은 세련되고 심플한 올 리모델링을 한 조용하고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남향 방향을 두어 하루종일 따사로운 햇살이 풍부하여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우리 주택입니다. 잘 정돈된 잔디마당에 비듬석으로 포인트를 주고 넓은 데크 공간에 풍광을 즐기며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즐겨보세요. 입지 조건은 2차선 도로 도보 500m, 버스 정류장 도보를 5분, 옥천면 편의시설 7분, 양평역 편의시설 10분, 서울 잠실역 기준 50분입니다. 매무정보 매무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알당 223평, 도로집은 27평, 건축면적은 73평, 건축구조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이며 중공일은 2011년 11월이며 최신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와 최고급 자재로 올 리모델링을 한 주택입니다. 지상 2층이며 1층에는 방 2, 욕실 2, 2층은 방 2, 욕실 1, 거실 창기 중 정남향이며 남방은 기름보일러 사용하시며 영구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택입니다. 지상 3평, 욕실 1, 거실 창기 중인, 공유 1, 거실 창기 중인, 공유 2, 3.2, 4.2, 5.7, 3.4, 6.1, 2.3, 4.1, 2.5, 3.4, 5.4, 6.3, 2.5, 6.1, 2.5, 6.3, 3.6, 6.3, 3.6, 6.5, 6.3, 7.3, 7.3, 7.3, 8.3, 8.3, 8.3, 8.3, 9.3, 10.3, 11.3, 11.3, 11.3, 12.4, 7.4, 11.3, 11.3, 11.4, 11.4, 11.4, 11.4, 12.4, 11.3, 11.4, 11.4, 11.3, 12.4, 11.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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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내 외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용문산과 중미산 사연휴양림, 대부산 패러글라인당리, 산하사계곡, 체육공원 등 산책로가 위치하여 여가생활을 보내시기에 좋은 우리주택의 매매가는 8억 5천입니다. 우리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매물번호를 기억하시고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뉴스 부동산에서는 촬영하지 않은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